안녕하세요. 소울이브팀의 레인저입니다. 우선 이번 CBT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CBT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듯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목표, 그리고 향후 일정 등은 개발자 노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끝까지 함께해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CBT에 참여해주신 모든 워리어 여러분, 그리고 오버프라임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